정신이 좀 드세요? 하빈이가 누구예요? 계속 하빈이라는 사람 이름 부르더라고요. 어디 사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. 아... 아니야.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.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괜찮아. 아줌마 여기 안 사시죠?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실래요? 발 많이 다쳤는데 이거 신고 우리 집 가세요. 아니다. 갈 데가 있어. 그럼 발이라도 치료하고요. 그럼 발이라도 치료하고요. 그럼 발이라도 치료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